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와 부여치 못한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거나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물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물질과도 상관없이 지내실 수 있는 분이 왜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의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돈, 물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서에 37개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 18개가 물질과 연관된 달란트라든지 문화라든지 물질과 연관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구절은 500개 정도인데 돈에 대한 구절, 물질에 대한 구절은 20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질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정리되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 영혼도 팔아먹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물질 때문에 결국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물질에 대한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로 형제 간 다툼이 생겼습니다. 유산 문제로 다투는 것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보는 소송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형이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했는지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건 누가 옳은지를 시시비비를 가르쳐달라고 재판장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지 아예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두 형제 사이에 벌어진 유산 문제, 즉 물질을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쟁취하느냐 여기에서 재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탐심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두 형제가 재산 상속 문제로 유산 문제로 싸우는데 이것은 그 두 형제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싸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자세히 들어보면 바로 그 물질 때문에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질 땅도 많고 하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진 곡식을 가둘 창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유독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소출한 모든 곡식을 거두어보니 보관할 창고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할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창고를 짓고 이제 거기다가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해놓고 남은 여생을 편하게 지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예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부여하지만 재물을 모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부여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은 부여한데 하나님 앞에 부여치 못한 사람이 있고 자신은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부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탁월한 관리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또 비우러 저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대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흉년을 당하니 그 남는 곡식이 차고 넘칩니다. 당연히 곡관을 지어야죠. 그리고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준비를 물질에 두었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부자였지만 물질로 미래를 예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부자가 여기 말할 때 17절 19절에 보면 내 소출 내 영혼 내 곡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으리라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물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시작 전부 1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나라는 단어 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신학성경 중의 한 귀절 중에 1인칭 대명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자기만 아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합니다. 하나님이라든지 너라든지 우리라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 좋으면 자기만 만족하면 이것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착각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부자는 생각을 잘못합니다.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대 생각이 그 사람의 댐댐이를 결정짓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발걸음을 규정짓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품은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원초적인 겁니다. 생각에서 행동, 행동에서 습관, 습관에서 인격, 인격에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심중에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했습니까? 여기 생각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단순한 띵크가 아닙니다. 띵크 오버입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지금 이렇게 많이 내가 혹식을 거뒀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또 생각합니다. 그래, 곡관을 헐고 새로 짓자. 거기다 잔뜩 싸놓자. 혹시 흉년이 들면 이거 써야지. 아니, 흉년은 필요 없어. 이만큼 모아놨으면 남은 생에 편하게 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물질을 잘 쌓아놓으면 미래가 준비될 줄 알았습니다. 물질을 잘 쌓아놓으면 평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물질을 잘 쌓아놓으면 쉬고 먹고 마실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도로 찾겠다. 잠깐 주신 거예요. 그 영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살 동안 잠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끝나는 거죠. 즉 우리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부자는 몰랐어요. 부자는 그것까지 생각 안 했어요. 이 땅의 물질이 한시적이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앞에 보이는 풍성한 곡식 앞에 보이는 넉넉함에 취해서 그는 인생의 미래를 영혼의 미래를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진행되는 모든 것이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생명이 그러하듯이 우리 영혼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 곡식과 헛간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안의 문제를 이 사람은 먹고 마시는 데 두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먹고 마시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하지만 좀 있으면 좀 평안한 마음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평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너의 평안이 달려있지 않다. 그런데 이 부자는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는 지혜로울 줄 몰라서 인간적으로는 다 계산하고 미래를 예비해놓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바로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부자의 마음 생각은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에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 향한 주권을 인정하고 살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처럼 살고 있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비한 것이 내가 너 영혼 찾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물질을 예비한다고 영혼이 만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물질은 있다 없어지고 육신의 만족은 잠깐 줄지 모르지만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만이 채우는 공간이 있다. 다른 건 아무리 채워도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면 있다고 하지만 얻었다고 하지만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창고는 준비하고 음식은 준비하고 나름대로 미래는 계획했지만 생명과 영혼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 사람이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르쳐서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했는데 하나님께 대하는 가난한 자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본 12장 이제 예수님이 그 부자의 비유를 맞추시고 22절부터는 염려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까마귀 백합화 먹는 거 입히는 거 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까마귀보다 귀하고 백합화 보다 귀하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부자 비유하신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죠. 당장 입을 게 걱정이 되고 먹을 게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시다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 사람이 볼 땐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이 평가할 때도 빈손이라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사람을 살기와요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이번에 우리 해진 전도사님과 성교지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젊은 부부인데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IT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도 없고 판자천이고 의료시설도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가면 손 씻을 물이 없어서 혹시라도 손 터치하다가 병금이 들까봐 끊임없이 이렇게 손 닦고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그 성교사님은 거기 앞에 개천이 흐르는데 개천에서 터진 물로 커피를 끓여줬대요. 그런데 그거를 마시고서 일주일 동안 괜히 아팠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어요. 아이고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진사님 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후원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분과 학지를 기도하면서 성교사님도 옆에 계신데 사도바울이 디도가 찾아오므로 위로받았다고 고린도구서 얘기합니다. 성교사님이 정말 물 없고 정기 없고 교육시설 없고 요약한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힘들여 일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와서 위로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사명이라는 말은 했지만 속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명이라는 표장으로 자기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속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제가 가녀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영감하게 생각이 나서 준비하면서 아 그분은 하나님 앞에 부여한 사람이구나. 이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 컴퓨터의 공동창시자인 스티브 잡스 우리 잘 알죠. 그분이 회사 초기에 성장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 애플 컴퓨터를 잘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까 마케팅 전략을 짜게 고심하다가 펩시 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이 마케팅에 정말 귀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컬리를 찾아갑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는 38세 펩시 콜라의 사장이 되었는데 당시 코카콜라를 부동의 1위자리인 코카콜라를 누르고 펩시를 올려놓는데 펩시 세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으로 펩시를 올려놓은 사장이 바로 스컬리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은 충분한 명예와 재산을 누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애플 쪽으로 옮기지 않아도 자기 자리가 탄탄해서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와서 같이 일하고 우리의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하자고 말해도 거기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44세 된 그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찾아가서 말했답니다. 당신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당신의 삶을 던지시겠습니까 자기 애플이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 말을 듣고 스컬리가 그래 설탕물 콜라를 파는 것으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업에 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유치 못한 자로 여러분 살다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 날 예비하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의 작은 힘이나마 주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알았습니다.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 도로 찾을 때에 천국이냐 지옥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으면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까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 없이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녀오면서 많이 속으로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민교회라고 하는 삶 속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 소망교회가 이 정도 우리 성도님들 착하고 참 열심히 헌신하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고 여기에 내가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나 좀 더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을 천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복음을 전환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도전이 많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 식구들 지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창고에 있는 곡관에 있는 곡식이 인생을 규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부여하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여하다고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삶 도로 찾는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착하고 중성된 종 하나님의 인정받는 소망께 성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박수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바꾸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세상 바꿀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내일 걱정해야 되고 모든 게 불안전한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혼을 도로 찾는 일에 쓰임받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여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준다고 주님 말씀하시니 이제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사람 되기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도로 찾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쓸 수 있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부여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여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일들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있지만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크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자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의 온 교인들이 물질로 미래를 예비하고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것 때문에 미래가 안정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미래를 예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승리하는 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것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준비하지 못한 영혼이 되어서 슬퍼함에 이를 가늠 있음 사람이 있고 준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어진 사명자를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만 부여한 사람이 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루도 물질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도 2000번이나 성경에 물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물질이지만 물질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영혼이 소중하지만 생명이 소중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인들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힘들지만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 앞에 부여한 사람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